어그로를 참.. 괜히 운동하는 거 티난다 근데 탈수 남장이네 이거 야! 11,700원을 왜 했지? 스킵인데? 응 괜히 나 조용히 해 놔 조용히 해 놔 조용히 해 놔야 해 내가 아무때문이길 전하래 나야 하며 말을 꺼내도 야 스킵이야 누군지 한 번에 안하네 안하네 너의 달은 차 아니 어이가 없어가지고 이렇게 하면 내가 뭐 봐주냐? 응 애초에 스킵인데 지금? 응 아니 애초에 이렇게 이렇게 하는 걸 내가 왜 안전히가 항상 감각띵돼 하.. 짜증나.. 지지겠네 진짜 위에 그런 사람이 야 스킵할 거야 인마 날릴 순 없는지 네 곁에 있는 내 친구가 아니라 스킵 판다고 나를 위해서 눈물도 참아야 했고 눈물을 봤어 달려가 나 그에게 나 이 말을 줬으면 나 희생은 못 죽고 꺼져 나 스킵 판단 이거 나 넣지 못해 너 이거 앞으로 한 번 더 하면은 나 스킵 팝니다 게임이 진짜 가급적이면 남남 꺼지는 게 좋다 지금 뭐 하는 거야 이게 다음에 이거 하면은 아우 난 이거 스킵 할 거야 처음이니까 그냥 봐줬는데 웃기고 자빠지지 마 세상에 있는 사람이 나에게 비아냥거리고 시비를 걸어서 화나게 만든다 나는 깨끗한 백임으로 아우